저렇게 가녀린 몸으로 마음속 상처를 숨기고 이 힘든 봉사일을 하다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근데 저 인간이 왜 저렇게 오발하고 난리야 아 자기가 왜 저 여자를 아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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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많았습니다. 아닙니다. 어서. 어서. 당신 뭐해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병원으로부터 가세요. 당신이 저 차를 왜 타? 미쳤어. 그리고 당신이 왜 저 하잖아 너? 사람도 그렇게 많은 데서. 아니 사람이 쓰러졌잖아. 사람이 지금 뭐. 아니 마여섯 달 뭐 째져란다냐? 내가 병원을 아닐께 가봐야 쓰겄다. 아 예 없네.